네, 제가 오늘 찾아주신 우리 팬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서울에서 먼저 우리가 어릴 때 물장 붙이고 같이 놀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샘이의 최고의 팬이 되겠죠? 네, 일어서. 자력 경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이제 같은 동네, 아, 같은 합천이지만 동네가 조금 달라요. 네 분 일어나세요. 경례. 나와주십니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또 어디 계시지? 다른 분들은 우리 밴드 직위님이 소개해드릴 거예요. 네. 이쪽에. 이쪽에. 어, 맞습니다. 멀리 가신가요? 일어서세요. 태숙 친구들? 학원 선생님들? 경례. 반갑습니다. 학원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샘이 팬클럽을 물신양 문연호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인데요. 오늘 우리 여기 부패에도 이렇게 스폰 하신 분이에요. 정말 멋진 우리 고문관님. 우리 고문관님. 엉재엽 고문관님. 인사하시죠? 박수, 고문관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비엔나, 비엔나 동아시아 소장님 박사님 인사.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박사님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음악계 대구 이순우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고문관님 소개해 드릴게요. 이따 볼게요. 네, 두 번째 테이블에 우리 강영수 부산지부장님하고 사모님하고 위에 두 분이 오셨습니다. 네 분 함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대구 이수우 팀장님하고 침묵은 해서 두 분 오셨을 때 함께 이사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다시 이사했네요. 네, 맨 첫 테이블에 세 분이 있는데 저하고 노래 교실을 배우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네, 손진철 형님과 두 분 함께 이사시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왔다간 사람도 없습니다. 좀 앉아있어서 부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연락도 안 되는데 좀 아쉽고요. 많이 초대했는데 좀 더 봐줄 수는 좋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정도면 성공입니다. 제가 아까 카우트 해보니까 서름이 넘는 것 같은데 이따가 중간에 또 오실 것 같고 이러면 아주 상위에 행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팬클럽 결승 시기에 대해서 갱가고보를 가능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수 개월 동안 이수민 가수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식사도 하고 또 본계팀, 또 고문님들하고 같이 하고 그러시면서 이제 뭔가 좀 팬클럽을 결승해야 되겠다. 이수민 가수님도 좀 새롭게 이제 이제 스터드 하는 시점에서 그래서 룩 밴드도 결승이 됐고 오늘 드디어 이제 발대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뭐 준비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도왔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바라고 그리고 이수민 가수님의 그 양력 프로필을 제가 간단하게 받았는데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요즘 시대가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받아가지고 이수민 가수님은 아까 이사도 있었는데 그 경남 합천 청덕 출신이고요. 전국 가요제 입상 경력이 화려합니다. 기군이 탄탄하게 지켜온 가수고 부산 KBS 시민 가요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서울 MBC 주가요 열창에서 자문을 받았고요. 서울 KBS 라디오 노래자랑 연말 결승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산의 부부 가요소에서 대상을 받았고 서울 KBS 전국 노래자랑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 외에 가요제 입상 경력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초에 싱글 앨범을 출시하게 되었고요. 2016년 12월부터 부산 KBS 라디오 가요방송 시작으로 부산 원흥방송 울산 MBC 방송 케이블 TV 가요프로에 출연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6월 중순에는 울산 JCN 탑10 가요프로에 출연 예정이고요. UBC 전국 탑10 가요소에도 출연 잡힐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앙무대에 설 수 있는 모든 문은 간단히 다져가고 있는데요. 곧 2집, 3집도 계획하고 있답니다. 각종 행사에 초대해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입소문으로 랠리기가 계속 퀄리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제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가수님은 어떤데 우선 영남 세계지구부터 시작은 됐습니다만 조만간에 전국으로 팬클럽이 결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오늘 부산지구, 대구지구, 울산지구 해서 세계지구가 결성이 되어서 제 부장님이 인민장 수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팬클럽 회장을 선임하려고 했는데 한 분이 계셨는데 일적인 바쁜 관계로 사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아마 다음 모임 때쯤 되면 선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지구장님, 강예수지구장님하고 이도후지구장님하고 앞으로 나오시죠. 박수님 어디 가시죠? 우선 부산의 강영수지구장님부터 임명을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여기 좀 이래요. 키가 복사합니다. 임명장 국민장 성명 이도후 내용은 참고받습니다. 2017년 5월 31일 가수 이세미, 이세미 팬클럽 회장을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미 팬클럽 울산지구장으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앤바리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세미 팬클럽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세미 하나를 보고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세미가 가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오아시스의 사장님이시자 이세미의 멘토이신 최예식 사장님께 제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즐거운 얘기 나누시고 이세미의 특담도 나누시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팬 병원 대표에서 부산 강릉수 지부장께서 이세미 가수님께 꽃다발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미 화이팅! 오늘 대박을 위하여 화이팅! 정부 최고의 가수를 위하여 화이팅! 네 우리 강릉수 부산지원장님 변단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자수님이 잠깐 언급했듯이 오늘 이 실사를 우리 엄재혁 고모님이 석권에 하셨습니다. 고모님 장빵의 갱녀사 아니면 격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는 발표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살짝 하려 했는데 이상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박보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잠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라리 한번 시작합시다. 이세미! 이세미! 선거 안 해봤어요? 이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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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와주신 여러분이 오늘을 시청을 해서 이번에는 더 멋지고 더 큰 데서 더 많은 팬이 모인 가운데서 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세미 가수하고 아주 클 때까지 꼭 클 때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던전한 원장님 고모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경우입니다. 박수 박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아세로 우리가 또 한 번 말씀을 좀 올려야죠. 저는 이세미 가수님을 오아시스에서 아마 한 3년 전에 여기 송윤으로 왔다가 노래 보는 걸 보고 그 순간부터 제가 팬이 됐어요. 팬이 됐고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기 지금 다른 사람 사진이 있는데 제가 왔을 때 이세미 씨가 그 강변에서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 사진을 카피를 해 줬라. 이 카피를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이 제가 붙여놨어요. 그런 것도 처음인데 근데 이제 집사람이 오는 바람에 내가 이거 다 띄어가지고 하하하하하 복수했죠. 제가 이제 다음 다음 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제가 사는 곳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에 한 봄, 가을 해가지고 한 4개월에서 정도 한국을 이제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오고 그 다음에 어 울산에 있으면서 또 서울로 갔다 갔다 하고 다음 주도 돌아갑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세미 씨한테 제가 어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오늘 시간이 있느냐 데이트 좀 있느냐. 그래서 아 그동안 3년 동안 이렇게 만나면서 처음으로 제가 프로포즈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 좋다 하고 제가 갔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팬클럽을 한대요. 뭐 그렇느냐고 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낮을 보내고 저녁에 이제 우리 팬클럽 그 하시는 주도하시는 분의 뭐 그 뭐라고 하나 뭐 이제 시작하는데 저녁 같이 함께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만난 분이지만 아까 우리 부산에서 오신 우리 사장님 그 다음에 우리 오는 음회장님 스폰서가 하신 분을 만났어요. 그러고 이제 오늘 왔는데 제가 말이 좀 길지만 하는 이유는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이스미씨에 대해서 이스미씨에 대해서 아주 어 그야말로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게 아직 있어요. 그래서 아 참 좋다. 보기 좋다. 그러면 저도 한번 하자. 하자 하는게 제가 뭐 특별한건 없고 그래서 아는 후배들 막 연락했어요. 오늘 일일 날인데 와라. 그래서 아까 우리 바쁜 이면도 와서 좀 축사 좀 하고 또 또 몇사람 더 올거에요. 그기 때 도와주는거죠. 그래서 이스미씨 제가 개인적으로 어 어 어 자신의 자아를 찾아서 다시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참 어 용감한 결단이고 또 하나의 도전이구나. 그래서 이스미씨는 아주 롱런 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 꿈에서 우리 이스미씨의 롱런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제일도 좀 길었지만 이것으로 발음하겠습니다. 한명훈 박사님 주옥같은 경기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케이크 조그마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 이식이 있겠는데요. 가수님 모시고 그리고 엄지혁 공무원님 박사님 그리고 지부장님 두 분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편클립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주는 일식에 초를 낼겠습니다. 네. 저희 박수님이 제가 커패할게요. 큰 박수 다시 한 번 부탁할게요. 이시미 가수님 팬클럽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맥주로 커피, 커패, 커피 한번 하시죠. 케익을 조금씩 잘라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약간 분위기를 돋구기 해서 섹스폰 움직이를 좀 할까요? 감사합니다. 두 분이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먼저 강태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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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 두 곡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한 곡은 줄었습니다. 2부에 다시 계획을 한 번 더 들어줘도록 하고요. 다음은 우리 와시서 대표님이신 최혜식 사장님께서 오늘 정말 많은 운심량미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가 저도 한 2시 넘어서 왔는데 사장님은 12시 돼서 출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넓은 곳에 호재 전공청소기를 다 청소하고 이렇게 하신 거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날씨도 더웠지 않습니까? 아마 모를게 몰라도 속옷이 지금 벅차져 있을 겁니다. 우리 최혜식 사장님의 멋진 색소폰 연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평생을 있죠? 자기가 하고신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는데 재능도 타고나세요. 타고났는데 별 기회가 없어. 한 40년 정도를 하고 싶어 하다가 이제서 드디어 음반도 내고요.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네요.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인분들 그리고 또 팬데로그님께서 이렇게 협조해서 가수 이세미를 위해서 잘 같이 해주신 부분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서포터가 되어주신 그런 분들을 믿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연주부군요. 아, 매지아입니다. 예, 우선 우리나라 가수가 번역을 해서 이제 그... 부렸던 곡이 되요. 내 생에 다는 범만이라도 그대를... 아, 조영남이가 부르죠? 네, 조영남이 기묘지와 가기인데 조영남씨가 부르네요. 네, 이제 한번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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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기회전시 rollah. 네, 예. 네, 예. 네, 예!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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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세계였습니다.